우리 공사진에 이제 10대가 가기 전에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19살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을 학교를 다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시선이 있잖아요. 오 되게 어리다 약간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20살 되면 없어지니까 그런 시선을 일단 즐겨놓고 20살 되면 어른처럼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나는 이제 어른이다. 20살 되면 어른이다. 네. 저는 뭔가 10대답게 교복을 입어서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가서 사진 찍어보고 머리티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또 소원이라고 하는데 자체 콘텐츠 만들어서 교복 입고 교복 입고 교복 입고 보내주세요. 놀이공원을 하루 종일 대여하는 거지. 대여야 돼. 손 크네. 그러니까 역시 유진 잘 나. 교복 입고 한번 놀이공원 가보고 싶다. 저는 졸업사진을 좀 예쁘게 남기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우린 정말 찐 졸업사진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찍는 졸업사진 느낌이었고 졸업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자 1번 원양이. 네. 안녕하세요. 기사님 잘 부탁드려요. 자 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눈 감았어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포샵이 필요 없어. 그럼. 잘 나오니까 찍어도. 연분 그대로.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